안녕하세요. 서울대 영어과외입니다. 고삼삼을 평가원 모의고사 33번 문제, 빈칸 채우는 문제 또 한번 같이 볼게요. 이것도 어차피 마지막이기 때문에 쭉 보면서 내용 파악하고 선지 보고 답 고르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Plants are genius chemists. 식물은요, 천재적인 화학자래요. They rely on their ability to manufacture chemical compounds for every single aspect of their survival. 그들은요, 식물들은요, 그들의 생존의 모든 양상, 모든 단면들을요, chemical compounds, 화학적인 화합물을 만들어내는 그들의 능력에 의지합니다. 이거를 조금 의역을 해서 다시 말해보자면은요, 그들은 그들이 생존함에 있어서 화학적인 화합물을 만드는 재능을, 능력을 이용한다는 것이죠. 자, a plant with juicy leaves can't run away to avoid being eaten. 달콤한 뭔가 juicy 하면은 그 주스, 즙이 막 흐르는 거죠. 즙이 많은 그런 이파리를 가지는 식물은요, can't run away, 도망갈 수 없어요. 뭐하기 위해서요? 먹히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갈 수 없습니다. 여기서 지금 수동태 형태니까요, 먹히는 것이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it relies on its own chemical defenses to kill microbes, deter pasts, or poison would be predators. 자, 이것, 즉 식물을 말을 하는 거죠. 식물은요, 그것의 chemical defense, 화학적인 방어에 의존을 한대요. 뭐하기 위해서요? kill microbes, 미생물을 죽이거나, deter pasts, 해충들을 단념시키거나 해충을 막는 거겠죠? or poison would be predators. 자, 아마 잠재적인 어떤 포식자들에게 독을 태우기 위해서, 독을 태운다 말이 조금 이상하네요. 아무튼 독을 먹이기 위해서 이 포식자들에게 독을 주입을 한다는 거겠죠? 아무튼 그러기 위해서 이런 화학적인 방어 기재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투부정사의 동사 원형으로 뭐뭐하기 위해 부사적 용법 나왔고요. 1, 2, 3 이렇게 세 가지가 연결이 되고 있네요. plants also need to reproduce. 자, 위에서는요, 지금 생존의 모든 면을 의존을 한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지금 defense 하는 거, 너무 두껍네요. defense 하는 거, being eaten. 피하기 위해서 하는 게 지금 첫 번째로 나온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떤 다른 생존의 양상을 지금 화학물에 의존을 하고 있는지 보면은 plants also need to reproduce. 식물들은요, 또한 reproduce, 번식하는 걸 필요로 한대요. 번식해야만 한다는 거죠. reproduce 하면은요, produce, 생산하는 걸 다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현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번식하다, 어떤 자손을 낳는, 끊임없이 낳는 과정도 어쨌든 어떤 생산을 다시 다시 하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번식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것도 많이 쓰이는 뜻이기 때문에 다 기억을 해두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아무튼 두 번째 생존의 aspect, 그런 화학물을 사용하는 생존의 aspect는 reproduce, 번식이라는 거겠죠. 자, 식물들은요, 그들의 잠재적인 메이트 하면은 짝짓기 상대인 거죠. 짝짓기 상대한테 감명을 줄 수가 없어요. 뭐로 감명을 줄 수 없냐면, 자, 이렇게 fancy dance, 춤을 막 이렇게 구애의 춤을 보여준다거나, 혹은 뿔대 뿔로 막 전투를 해서 승리를 한다거나, 혹은 예쁘게 잘 만들어진 둥지를 가진다거나, 이런 것들은 다 animals, 동물들이 어떤 구애나 짝짓기를 위해서 하는 행동들인 거죠. 그런 것들, 동물들이 하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어요. 당연한 이야기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with a fancy dance, with a victory, with a wall constructed nest, 이렇게 with 다음에 세 개가 연결이 되었구나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since plants need to attract pollinators to accomplish reproduction, they've evolved intoxicating scents with nectar and pheromins that send signals that bees and butterflies can't resist. 자, since 뒤에 여기까지 먼저 읽어볼게요. since 하면은 왜냐 하면, 뭐뭐 때문에 이런 뜻이 있죠. 식물들이요, accomplished reproduction, 번식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쨌든 재생산을 하기 위해서, 수분자들, 꿀벌이나 나비같이 이렇게 수분을 옮겨주는 그런 애들 말하는 거죠. 그런 pollinators을 끌어당기기 위해, 유혹하기 위해, 유혹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요, they've evolved, 그들은요, 무엇을 진화시켰냐면, 이렇게 세 개를 진화시켰다고 합니다. 뭔가 도취시키는, 뭔가 중독적인 냄새라든지, 달콤한 꿀이라든지, 혹은 pheromone, pheromone을 이런 식으로 진화를 시켰대요. 근데 이 pheromone은 뭐냐면요, that send signals, 어떤 신호를 보낸다고 합니다. 근데 이 신호는 뭐냐면요, 꿀벌이나 나비들이요, 저항할 수 없는 그런 시그널 신호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는 먼저 주격관계 대명사로 pheromone을 수식을 하고 있는데, 이 시그널을 이 that이라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절이 또 수식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 resist 다음에 목적어가 나와야 되죠. 무엇무엇을 저항하다, 이런 뜻인데, 이 목적어가 선행사로 앞으로 가서,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수식을 해주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하면, 식물들 어쨌든 번식을 하려면요, 이런 수분자들을 끌어들여야만 하잖아요. 얘네들을 유혹하기 위해서요, 얘네들은 냄새, 꿀, pheromone 같은 거를 이렇게 진화를 시켰다고 합니다. 이것들도 다 지금 어떤 일종의 화학적인 화합물인 거죠. 자, 여기서도 when으로 이렇게 끊어주는데요. 길어 보이지만, 이 대절이 두 개가 목적어구나, 라는 걸 먼저 파악을 하시면 해석은 어렵지 않아요. 자, 여러분, 당신이요, 무엇을 고려하면요? 자, 첫 번째 목적어, 뭘 고려하냐면, 식물들이 chemical, 화학물질을 만들므로써, 그들의 거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한다는 것, 그리고 거의, 1, 10, 100, 1000만, 10만, 40만 종의 식물들이 지구에 있다는 것, 이 두 가지를 고려한다면요, 이거, the plant kingdom, 식물 왕국이 뭐라는 거는 그렇게 별로 놀랄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It's no wonder that, 이렇게 하면은 별로 놀랄 일이 아니다, 많이 쓰이는 수거이기 때문에, 아예 이것자로 그냥 익숙해지시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종도 많은데, 그 한 종이 만드는 케미컬, 화학물질도 엄청 많겠죠. 아무튼, 그렇다면 이런 걸 고려를 한다면요, 식물 왕국이 뭐겠어요? 한번 쭉 보겠습니다, 선지를. The factory that continuously generates clean air. 자, 끊임없이 깨끗한 공기를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이런 얘기, 지금 clean air에 대한 얘기 없었죠. 너무 지엽적이에요. 저희는 지금 화학물질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A source for a dazzling array of useful substances. 유용한 물질들을 만드는, 눈부신 일련의 유용한 물질들을 만드는 근원지, 원인, 소스다. 라는 건데, 이게 지금은 가장 적절해 보여요. 왜냐하면은, 뭔가 화학물, 다양한 화학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 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니까요. 자, 그래서 답은 뭔가 2번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 useful substances에 그 다양한 화학물질이 다 포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 2번이 답이 될 수 있고요. 3번, a silent battlefield in which plants white frizz and shine. 식물들이 햇빛을 얻기 위해서 싸우는 조용한 전장, 전투장, 이런 이야기죠. 지금 근데 햇빛을 위해 싸운다는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지금 화학물질을 많이 만들어냈나, 다양한 목적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너무 지엽적인 부분이고, a significant habitat for microorganisms at a global scale. 전 지구적인 규모로 미생물들의 중요한 habitat, 서식지가 된다. 지금 미생물의 서식지에 대한 이야기 나오지도 않았죠. 또 이것도 너무 지엽적이에요. 이것도 삭제를 하고, a document that describes the primitive state of the earth. 지구의 원시적인 초기의 상태를 묘사하는 문서, 기록물이라는 건데, 지금 태초의 지구가 어땠는지에 대한 이야기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지엽적이고, 좀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아, 지금 여기랑 가장 연관이 되는 건, 이 chemicals랑 연결이 될 수 있는 substance를 가지는 2번이 되겠구나, 라고 답을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